그렇습니다. 연일 미국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아프간 사태. 이제는 공화당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극우파들은 반난민 구호를 외치지만 전통적 공화당원들은 미군을 도운 아프간인들을 도와야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공화당이 조바이든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미군 철수를 비판하는 데는 단결했지만 아프간 난민을 데려오는 문제를 두고는 내부 분열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맹국을 중시하고 미국의 대외 영향력 증대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전통적 공화당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고립주의 대외 정책을 지향하는 이들 사이에 이제 이념적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이민 구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아프간인 탈출 작전에 대해 바이든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테러리스트들을 데려올지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아프간 난민에 대한 공포심을 더 자극한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미군에 협조한 아프간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지만 태도를 슬쩍 바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정치 분석가인 프랭크 런치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 이후 공화당 내 핵심 분열 주제는 이제 이민 문제라며 공화당은 원래 이민자의 정당이었지만 트럼프가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연방의회 기류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연방 하원은 지난달 아프간 통영사는 8천여 명에게 추가 비자를 주는 법안을 소수의 공화당 의원 반대 속에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직도 수많은 공화당원을 포함한 미국인 다수가 아프간 난민 수용에는 호의적인데요. 일단 CBC와 여론조사 기관 6.5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원들의 76%, 무당파의 79%가 일단 미국을 도운 아프간 난민 수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가세하는 공화당원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MBC 뉴스 자연승입니다. 아멘